나만 오셔두고 가지마. 나만 오셔두고 가지마. 형. 형. 형!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만큼 날 웃게 나를 울게 한 사람 없었어 나답진 않지만 이제 다시 놀이를 잘하는 거야 내 안에 너를 살게 하고 싶어 이 thing for months now spill it I'll make you talk one way or the other It's time for your father. 어서 오는 분야. 렛츠고. 더 훌륭한 게 또 가세요, 태블. 내가 널 살려준 이유를 알고 있겠지.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.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김 국장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. 이번엔 절대로 실수하는 일 없을 겁니다. 당연히 그래야지. 벌써 도착했어? 가스 나와려고? 아니야. 캡니 하이브리드 MPG가 얼마나 좋은데. 잠깐 화장실 좀 하자. 뭐 좀 사다 줄까? 응. 나 물 좀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정말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되는 얼굴이야. 니가 여길 어떡해. 그놈의 똑똑한 캡니 때문에 미안하기도 쉽지가 않고 말이야. 대체 무슨 수작이야. 또 무슨 짓을 꾸미려고. 그걸 미리 알면 재미가 없지. 벗겨. 뭐하는 짓이야. 자 그럼 시작해볼까? 캡니 하이브리드. 마음에 드는데. 왜 이렇게 늦었어. 우리 쏘이 많이 보고 싶었구나. 뭐야. 근데 왜 빈손이야? 내가 뭐 사온다 있나? 아니야 됐어. 그냥 가지 뭐. 나 안 돼. 야 안 돼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